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 나왔습니다. 노포동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은 고속버스를 통해서 부산에서 서울, 또 부산에서 대구, 동대구, 포항, 대전, 광주 이런 데로 가는 곳입니다. 고속버스는 장거리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 노포동 사상은 예를 들어 시에버스 그러니까 마산, 진주, 순천 이렇게 가는 것은 사상 가야 됩니다. 여기는 고속버스로서 서울, 포항, 대전, 광주 이렇게 멀리 가는 곳을 노포동으로 오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에 나왔습니다. 예, 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노포동 버스터미널입니다. 또는 정면입니다. 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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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포동 버스터미널, 정문이 별로 별로 잘 안기네. 예, 잘 안 보입니다. 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우와... 아... 아... 네 여기는 대합실입니다 대합실 대합실입니다 삼척동의 태백원주 충주로 있습니다 오늘은 팽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안계시네요 여기는 타는곳입니다 3층은 식탁 및 카페 타는곳입니다 타는곳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반복돌고 내려갈게요 주차장이고 식당입니다 음식점 손님들이 꽉 찼네요 바이드바켓도 있고 노포동 시외버스도 있고 고속버스도 있고 다 있네요 아마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상에만 가면 여기 올 일이 없어서 시외버스 고속버스도 있습니다 여기서 밖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층차장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타고 내리고 승차장 타고 내리고 도착하면 일로 올라오죠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타는곳입니다 여기도 뭐 음식점 있네 표 타고 기다리는곳입니다 차올때까지 네 고속버스 타는곳입니다 저 끝까지 있네 네 저기 네 저희가 diagnostician 화이트 골고루 감사합니다. 지금 출발촬영만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출발촬영만 보겠습니다. 부산 포항 가는 차있고요. 저 밑에 차 대기하고 있고 올라가보겠습니다. 고속버스로서 탑승할 물건 가물주급소 저도 옛날에 20건당 5,000원으로 했습니다. 자간만한거라도 5,000원으로 했습니다. 고속버들이 대기할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간하고 그런건 인터넷 검색안만 다 나올 것 같고요. 저는 통도사 그때 통도사가 견도 2,500원이었는데 여기서 왕복 5,000원으로 그렇고요. 그냥 5,000원씩 하여튼 2,500원 하여튼 인양통도사 직행버스 요 직행이 있습니다. 통도사 가는 꽤 멀더라구요. 한참 갔습니다. 이상하게 올 때도 그렇다고 하죠. 올 때도 그렇다고 하죠. 올 때는 올 때는 올 때는 우리 자 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자 3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2층 여기 2층 이죠. 1층에서 지하 갔다 왔으니까 2층 3층 5층까지 있습니다. 5층까지 있습니다. 2층οιπόν 내려가는 곳도 있습니다. 열었습니다. 1층 방글로 나가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곳도 있네요. 예고 수고하십니다. 1층 조차장인데 그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조차장 식당 하나가 두개가 있어요. 이쪽으로 저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도포동 도포동 여기 밖에서 비가 좀 옵니다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버스하고 택스하고 올 때는 차가워지게 올 필요 없으면 혹시나 차가워지게 오신 분은 여기다 주차해 놓고 주차하면 아마 쭉 대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속 시어버스 타는 곳 이렇게 되어있구요. 여기는 밖이고 예 이렇습니다. 이것으로서 고속버스 통합 터미널 촬영을 일단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비가 좀 옵니다. 저거 옵니다. 저거 아까 들어왔던 곳이고요 부산 종합 버스 터미널 CF버스, 고속버스 다 있습니다. CF버스, 고속버스 다 있습니다. 예 찰링을 끝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